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오늘 송중기씨께서 결혼을 발표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중기씨의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예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국제결혼이라는 게 정말 한국에서 결혼하기 힘든 남성들이 동남아나 중국 이런 여성분들과 결혼해서 정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몇 년 사이에 BTS나 한류 열풍이나 K-POP, 드라마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 급부상을 하고 또 한국 자체도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면서 이 한국 사람,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간 거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와중에 정말 상징적인 남자 연예인이 국제결혼을 했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이 아내분께서 원래 한국 문화, 한국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다. 그러다가 송중기씨를 만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개인의 일이긴 하지만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이런 사례가 대중들의 인식을 많이 바꾸는 데 일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시기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한국 여성분들의 눈높이는 높고 남성분들과 매칭이 되기가 어렵고 서로 다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한국 남자가 인기가 예전보다 확실히 많아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유튜브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조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앞으로는 본격적인 국제결혼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출생아의 그 숫자 중에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점점점 늘고 있다. 그거는 확실히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기사를 봐도 2015년도에 출생아 전체에서 다문화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였다고 합니다. 매년 그 퍼센트가 늘어났고요. 2020년에는 100명 중에 6명이 다문화 출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2023년이고 이 오르는 추세로 봤을 때는 100명 출생자 중에 10명 정도는 다문화 아이가 될 거고 생각해보면 10명 중 1명이면 주변에서 은근히 보이게 되는 그 정도 비율이잖아요. 그리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열려있지만 결혼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이 입장을 생각해봐야 된다. 아이가 다문화 가정, 혼혈인으로서 그 또래 집단에서 배제를 당하거나 이렇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 다문화 아이들, 혼혈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다문화 아이라고 해서, 혼혈 아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뭔가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중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혼혈인, 유명인, 연예인들이 옛날에는 뭐 다니엘 해니, 인순이 씨 이런 분들, 완전히 나이가 성인인 분들 중년층인 분들, 이런 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 한 최근 한 5년 생각해보면 아이들인데 혼혈이고 다문화인 이런 아이들, 유명인들이 많아졌어요. 뭐 샘 해밍턴 씨의 아이들 그리고 사유리 씨의 아들 요즘에 잘 나가는 그 아이돌 그룹 류진스의 다니엘 씨 그리고 예능에서 인기를 끌었던 박주호 씨의 딸 나은이 방송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다문화 가정, 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라고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단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미 미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18세 이하 혼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내에 인종 간 구분이 사라진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특히 어린이 그룹에서 백인은 급감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미 2013년에 신생아 비율에서 백인 비율이 50% 미만으로 줄었으며 2015년에는 5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서 백인은 사상 처음으로 다수의 지위를 빼앗겼다. 통계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캐블리 네시안이 18세 이하에서 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비 부모들이 사망함에 따라 백인의 숫자가 확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캐블리 네시안이라는 신조는 타이거 우주 때문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주의 부모님은 흑인과 백인인데요. 어머니는 인디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타 인종 간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고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거치다 보면 인종의 구분이라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도 문화적으로 있어서도 한국에서도 국제 결혼이 증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 송중기 씨의 결혼을 보면서 느낀 흐름은요. 혼전 임신이라는 건데요. 교제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혼전 임신을 하셨고 결혼식은 훨씬 더 나중에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의 결혼 공식에서는 거꾸로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연예인분들이 임신을 먼저 하면 그거를 밝히기 꺼려하거나 결혼식 할 때까지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결혼을 하고 나와보니 달수를 계산하니 혼전 임신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이가 먼저 생겼다 이렇게 드러냈을 때 옛날과 달리 대중들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의 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일단은 결혼의 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혼전 임신이라고 해도 그게 절대 나이로 봤을 때는 이미 약간 늦은 임신이기 때문에 임신을 좀 서둘러서 먼저 하는 경향들이 일반인 커플 분들 중에서도 저도 주변에서 꽤 봤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임신을 시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외로 임신이 잘 안 되고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확 흘러가 버리고 그런 부부들이 워낙에 요즘 많잖아요. 또 임신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그냥 자연 임신이 됐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행운인 거고 정말 축복을 받을 일인 게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송중기 씨의 결혼이 한국 사회에서 국제 결혼과 또 혼전 임신에 대한 이미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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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